안녕하세요. 길 뷰티, 길쥬쌤입니다. 제가 요즘에 많은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데일리템으로 이런 거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은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제 얼굴에 메이크업을 해보았습니다. 데일리템으로 정말 괜찮은 제품들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그럼 가시죠. 썬베이스 바를게요. 데이지크 제가 사용하는 스펀지는 미츠 요시라는 일본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제가 댓글에 답변을 잘 못해서 다음에 영상 볼 때 답변해드려야겠다 생각했어요. 이게 전문가용 스펀지인데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좀 비싸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중에 판매하는 좀 저렴한 스펀지 구매해서 사용하셔도 좋고 전문가용으로 나도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해서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쿠팡이나 이런 데서도 구입할 수 있어요. 폴 앤 조 파운데이션이에요. 폴 앤 조 보때만의 시그니처 디자인이에요. 이 국화를 모티브한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파운데이션은 보습 성분으로 겨울철에도 건조하지 않고 수분 광채 피부를 유지해주는 고농축 피그먼트 크림 파운데이션이에요. 색깔 되게 예쁘죠? 이렇게 부드럽고 크리미한 제형으로 모공과 요철을 자연스럽게 커버해주는데 얇고 자연스럽게 밀착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실키예요. 고농축 피그먼트라서 많은 약을 바르지 않고 소량으로 피부 톤을 깨끗하게 보장할 수 있어요. 약간 핑크빛 베이스거든요. 고농축된 크림 파운데이션이라서 처음엔 그냥 보기에는 좀 묵직해 보이지만 이게 바르면 쫀쫀하고 얇게 밀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스파출러가 편해서 스파출러로 사용하는데 브러쉬로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굉장히 실키하죠? 이렇게 펴발라도 굉장히 얇게 잘 펴발라져요. 크림 제형이라고 해서 뭔가 두꺼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용해본 크림 파운데이션 중에 가장 얇은 것 같아요. 이게 자세히 보면 엄청 지금 되게 많이 바른 것 같잖아요. 엄청 얇아요. 물기가 되게 촉촉하죠. 여기 부분이 모공이 넓은 부분이어서 여기 부분이 가장 빨리 펴발라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눈가가 주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빨리 펴발라주세요. 데일리로 활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피부 화장 되게 가볍게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데일리로 이 정도만 한 두 번만 펴발랐어요. 잡티 꼼꼼하게 안 가려도 괜찮아요. 이게 제가 발라드릴 때 느낌이랑 제가 바를 때 느낌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발랐을 때 더 실키한 느낌이네요. 실키한데 매트 타입이 아니야. 파운데이션 이거 괜찮다.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이걸 판단할 때 제 기준이 있거든요. 코예요. 코. 이 코 모공 사이사이에 잘 메꿔지는 게 있고 뭔가 그대로 뜨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펴발랐을 때는 굉장히 얇고 광택감도 돌고 한데 커버량은 생각보다 약해요. 그리고 코 부분도 모공 사이사이가 아주 잘 메꿔지진 않네요. 가벼운 피부 표현할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컬러도 예쁘고 컬러가 살짝 핑크 베이스예요. 그래서 화사한 톤을 좀 만들기 좋을 것 같아요. 데이지 크립 밤. 복숭아 잼 컬러예요. 쫀쫀해. 그리고 컨실러 할게요. 커버력도 되게 좋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컨실러입니다. 이걸로만 쓸게요. 좀 넓은 컨실러 브러쉬로 이게 컨실러가 살짝 픽싱 돼요. 그래서 얇게 좀 빨리 밀착시켜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얇은 브러쉬로 이 정도로만 하고 기본 베이스는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거랑 파우더랑 함께 믹스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펄감이 살짝 들어있어서 피부 결이 예뻐 보이고 이건 커버력이 있어서 파우더 그대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두 가지를 믹스해서 사용을 했어요. 결이 예쁘게 보이죠? 제가 아워글래스 저 하이라이터는 정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출장용 그리고 샵에서 쓰는 용 따로 있어요. 이렇게 피부 표현을 마무리해주고 그 다음에 쉐딩 할게요. 쉐딩 베이지크 하이라이터는 이게 펄감이 살짝 있거든요. 이 정도만 할게요. 눈썹 아이브로우 픽서 제품으로 눈썹 결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고 제가 늘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 눈엔 섀도우가 안 어울려 그리고 메이크업을 하면 눈이 더 작아 보여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살짝 음영감을 주던지 섀도우를 살짝 하면 예쁠 만한 섀도우를 오늘 가지고 왔어요. 바로 짠 이게 데일리템으로 되게 요즘 손이 정말 많이 가더라고요. 이 섀도우 팔레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데일리템으로 그리고 저처럼 섀도우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총 네 가지 섀도우 팔레트가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600번 스폰티니 릴리즈라는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게 데일리로 활용하기에 정말 뭐 하나 빼먹지 않고 정말 잘 사용하게끔 나온 것 같아요. 누드, 로제, 브라운 컬러 조합으로 톤온톤 조합이 된 섀도우 팔레트라서 정말 후회 안 하실 컬러예요. 어느 정도 화사함도 주고 고급스러움도 주고 저는 이 컬러 중심으로 사용을 했는데 함께 믹스해서 블러셔로 사용하셔도 되고 특히 이 제품은 섀도우를 하고 난 다음에 눈두덩이에 한 번 더 펴바르기에도 좋고 언더 부분을 은은하게 발라줘도 좋아요. 하이라이터로 같이 사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컬러가 진짜 예쁘죠? 사실 이 팔레트를 보고 제가 데일리템으로 이거 소개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활용도가 제일 높은 컬러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쁘다. 여기에서 이 중간으로 밝은 이 섀도우 이걸 기본 베이스 브러쉬에서 이렇게 펴발라주세요. 이렇게 한 번 툭툭툭 털어서 쌍꺼풀 라인하고 가장 가까운 부분에 먼저 펴발라주세요. 이렇게 이걸 점점점점 위쪽으로 펴발라주는 거예요. 앞쪽 그리고 위쪽 끝부분까지 짠 이렇게 별로 많이 표시 안 나죠? 그 다음에 언더는 펄감이 들어가 있는 섀도우를 앞뒤로 묻혀서 털어준 다음에 브러쉬를 좀 이렇게 세워서 언더 부분 발라주는 거예요. 이 컬러 구성이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언더 부분에 화이트 발색이 너무 하얗게 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좀 부담스러운 펄감이 없는 하얀색 발색이 되는 것과 펄감이 있는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반짝이는 음영감이 살짝 들어가 있는 펄감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언더 부분에 이렇게 살짝 반짝이는 느낌이 언더에 했던 이 펄감이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반짝거리는 게 보이나요? 보이려나? 끝! 이 정도만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섀도우 컬러와 잘 어울릴만한 블러셔 가지고 왔어요. 되게 상큼상큼하죠? 저는 오늘 이 위에 있는 이 컬러 위주로 사용을 할 건데 핑크톤처럼 보이시나요? 약간 핑크가 가미된 피치 컬러인 것 같아요. 풀앤조 보떼 프레스드 블러셔인데요. 04호 미스치프 로지 코랄과 핑크 팝 컬러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건데 저는 이 로지 코랄 위주로 사용할 거예요. 이게 약간 펄감이 더 많이 가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펴바르기가 쉽고 핑크가 좀 진해가지고 저한테 이게 드러내릴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영하려고 약간 발악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컬러를 위주로 할게요. 발색이 굉장히 선명하고 로지 코랄 컬러가 좀 균일하게 잘 발라지는 것 같아요. 펄감이 좀 가미되어 있어서 그런가 봐요. 피팅 베일 파우더로 밀착력을 높이고 오일 흡수 파우더가 함유되어 있어서 오랜 시간 다크닝 없이 화사한 피부를 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가루가 많이 묻어나지 않고 예쁜 색감을 잘 유지해줘서 외출 시에 지속력도 괜찮았어요. 이 핑크 컬러는 좀 데일리로 바르기엔 컬러감이 좀 짙게 발색이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발색이 되게 잘 되거든요. 힘이 좀 덜 들어간 브러쉬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힘이 좀 없는 포슬포슬한 브러쉬로 이쪽 부분을 중심으로 터치를 하셔야 돼요. 충분히 털어내고 요즘 메이크업 해드릴 때 이거 사용해드렸는데 되게 예뻐가지고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사용했던 하이라이터 브러쉬로 하이라이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걸로 다시 한번 경계 부분을 풀어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이걸로 이런 발색으로 플러셔 되게 예쁘죠? 짠! 이 정도? 자, 이제 립을 할게요. 립을 하기 전에 입술을 한번 눌러주세요. 먼저 오늘 이 두 가지를 사용할 예정인데 먼저 립 라이너로 입술 라인을 좀 잡아볼게요. 저는 살짝 베이지 빛을 좋아하거든요. 너무 뭔가 뜨지 않은 컬러를 좋아하는데 오늘 피치톤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예뻐요. 요즘 제가 메이크업을 할 때 펜슬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저는 좀 통통한 거 위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입술에 구각을 또렷하게 잡아줄 때 이렇게 얇은 펜슬을 사용하는 편이에요. 생각보다 발색 되게 잘 되죠? 이게 확 뜨지도 않고 구각도 꽉 잡아주고 그리고 우드 라이너가 심을 딱딱하게 잡아줘서 흔들리지 않고 중간에 부러질 일이 없어요. 스모징도 잘 되고 포인트 립 바르고 둥둥 뜨지 않게 표현이 가능해요. 부드럽게 잘 발려지고 발색도 굉장히 잘 돼서 좀 예민한 입술에 바를 때 불편하지 않게 사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입술 라인보다 더 바깥쪽 부분에 발랐거든요. 좀 인위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뭉개지듯이 발라지지 않으면서 밀착력 있게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컨실러 펜슬이 좀 얇으면 구각이 좀 또렷하게 잡히고 약간 도톰하면 볼륨감을 주는데 조금 더 수월해요. 입술 라인보다 살짝 위까지 그렸어요. 브러쉬로 한번 펼쳐주세요. 자연스럽게 펼쳐준 다음에 오늘 블러셔 컬러랑 좀 잘 어울릴만한 틴트예요. 자연스럽고 차분한 무드의 뮤트 피치 컬러 컬러감이 너무 확 튀지 않은 오렌지 컬러라고 해야 될까요? 톤 다운된 오렌지 컬러예요. 자연스럽게 생기를 좀 넣어주는 제가 채도가 너무 높으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어려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건 좀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예요. 어플리케이터가 물방울 모양이고 가운데가 뚫려 있어서 양 조절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바르기도 편하고 레이어링해서 사용하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발랐을 때 이 영롱한 광이 꿀을 머금은 듯한 발색이 돼요. 여러 번 덧발라도 텁텁텁함이 없이 맑게 발색이 돼요. 입술이 탱글탱글하게 예쁘게 표현해주는 것 같아요. 립 라이너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더 올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바르고 입술을 뭉개지 않을게요. 광택감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발라주고 한 번 더 가볍게 한 번씩만 발라주고 끝! 짠!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어봤어요. 어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데일리템으로 괜찮은 제품들을 사용을 해보면서 추천해드리기에 괜찮은 제품들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을 보시고 예뻐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예뻐지세요. 안녕!